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한번 봐볼건데 유한양행이 지금 고점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연이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거 아니냐 고민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만큼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장 내일 수요일 개장됐을 때 어떠한 흐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가 되고 대응이 되겠죠 그런 만큼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어제짜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었어요 장중까지는 14만 5천원을 계속해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보이나 했더니 갑자기 밀고 내려가고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되는 매도세가 이어질까봐 하락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하루였어요 자 일단 보시면 우리가 보셔야 될게 지금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왔고 마감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길래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N자형 상승을 하던 추세를 받고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앉게 됐냐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드디어 레이저티닙의 약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타그리소보다 고가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렉나자 지금 판매명이 라스클루즈에요 라스클루즈의 판매가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240mm 30정 그러니까 한달치죠 한달치가 지금 18000달러에서 19500달러 수준 즉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이라고 나왔고 결국 1년간 복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약 3억에 가까운 약가를 산정을 받았고 사실상 최고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타그리소보다 더 많은 약가를 받게 되었고 타그리소는 약 2억 7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 사이로 라스클루즈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거 매출이 경쟁이 되는 거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 최고가를 산정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타그리소보다 지금 활용성 면이나 효능 면에서 더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레이저티닙이 그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지금 타그리소보다 비싼 약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의미가 리브리라판트와의 병용요법 타그리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게 주요한 건데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던 약가에 비해 2.2배에서 2.4배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호재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우리 약가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모으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타그리소보다 저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타그리소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출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오히려 올라가버리니까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처방이라는 개념이 우리 암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타그리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6%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주님들도 6% 더 비싼 대신 더 좋은 효능이 있는 약물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특히나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요 그렇죠 그런 만큼 지금 타그리소랑 매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면서도 타그리소보다 높은 약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잡았던 매출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6조 7천억을 얘기하던 존슨앤존슨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분율 50%를 이야기하고 있던 존슨앤존슨이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전망치가 1억 3천만원이 나온 이유 자체가 이 6조 7천억원에 맞춰서 나온 수치였다는 걸 계산하면 지금 증권가의 예상보다 2배가 넘는 약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못해도 14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라즈클로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엄청난 대형호제가 몇 시에 나왔죠? 지금 보시면 30일 어제자 12시 20분에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설명이 되죠 지금 올라가고 있던 주가가 갑자기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앉은 이유 이거 뭐예요? 뉴스온셀이죠 기사가 나오고 나면 차익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요? FDA 때요 FDA 승인된 날 어떻게 됐어요? 이 날짜가 승인된 날이거든요 8월 21일 이 날짜에 승인기사 나오고 주가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 계속 드리고 라이브로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이거 뉴스온셀이다 차익실현 물량 나온 거다 오늘부터 저점부금 확인하면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굉장히 큰 이익 보셨죠? 그런데 이때 더 이상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올라가는 주가 관망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약가 산정에 대한 대형 호제를 앞두고 차익실현 물량 다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이 그림 똑같이 그리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장 초반에 일단 매도세가 막판에 나온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가 일단 밀리고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21선에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안 닿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닿고 올라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저점 반등하는 지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때 우리 이제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만큼 항상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서 내려오는 주가에서 기다리셔라 일단 반등점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그날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보단 일단 아래로 내려가는 하루가 되었고 지금 수요일도 똑같이 될 거예요 일단 내려가는 흐름에서 반등점이 나올 건데 이거 확실하게 반등 나오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선결 조건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때 매도 했어야 맞아요 그래야 내려왔을 때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만큼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그랬을 거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는 알고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다 혹은 지금까지 내가 매도하랄 때 못했다 계속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운 결과를 많이 나왔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같이 대응하면서 좀 좋은 수익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1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보내주시면 뭐부터 준비한다고요? 내일 아침자에 무조건 매수부터 준비할 거예요 내일 기회에 놓치면 안 돼요 추가적인 하락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지수가 빠지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한 하락이 나왔다 과대 낙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이 정도까지 빠지지 못할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일자에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 만큼 이 구간 놓치지 않고 장중대형 무조건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올라서는 흐름에서 또다시 한번 강한 상승 나오겠죠 이 상승 나오는 흐름에 맞춰서 고점 신호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오고 나면 매수를 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14조예요 지금 그러면 로열티로만 받는 거 10% 받는다고만 계산해도 1조 4천억이에요 그렇죠? 이 1조 4천억의 순수익 매출 단기 순이익이 있는 기업이 지금의 11조의 시가총액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해 나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결국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한 사람이 수익 제일 많이 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고점에선 매도하고 저점에선 매수하면서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할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 내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유한양행 오르는 거 나쁘게 말하면 배아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망만 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이 구간 때 굉장히 소가리 많이 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때도 사라고 사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런 만큼 좀 좋은 수익 보셔서 기분 좋으신 주주님들도 많으신데 아쉬움 남긴 주주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만큼 이번에는 아쉬움 남기기 싫다 꼭 나도 웃으면서 좋은 기억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유한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구간에서 준비 철저히 해서 수익 나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이제부터 내일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유한양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거죠 언제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 그러면 우리 이거 단순하게 매출을 기준으로 기대감 없다 계산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적정 수준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사의 PER이 보통 50에서 60배를 많이 갑니다 지금 업계 평균은 100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시장이 좀 많이 과열된 게 있어서 그런 면도 있어요 자 그런 만큼 내년 초부터 이제 2025년부터 렉나자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거고 이게 지금 매출을 올리기 시작할 건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출 지금 존슨앤존슨 목표 기준대로 하면은 14조원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원래 15%의 로열티를 받겠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10%만 잡아볼게요 자 10%만 잡으면 얼마예요? 1조 4천억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유한양행 전년도 단기순이 1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1조 5천억이네요 1조 5천억이 PER을 50배를 받으면 얼마가 돼야 되냐 자 50하면 75조네요 75조 지금 CDMO 사업하고 있는 유한양행이에요 유한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번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에이즈 치료제에 1077억짜리 잭팟을 터뜨렸죠 이런거 다 제외하고 렉나자 하나만으로 75조원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게 맞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11조네요 이거 단순 계산해서 7배는 더 가야 되는거죠 그러면 지금 14만원의 주가 14만원의 주가가 7배가면 얼마예요? 98만원 즉 지금 상황에서 못해도 100만원은 간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100만원을 가진 않겠죠 분명히 내년에 결국은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1년에 나눠서 계속해서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00%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두 달에 100% 단순 계산 지금 한 달에 50%는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안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 700%가 오를 잠재력이 있는 지금 부분이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가에 고점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고점론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산은 내년에 예정돼 있는 CDMO 사업이나 마이스톤료 수령에 대한 순익 증가는 계산도 안 한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기 불안해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지금 들어갔다 하염없이 내리는 주가에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저점이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당장 내일부터 매수 잘 하고 들어가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흐름 타면서 물량 극대화하고 수익 극대화하는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저점일 때 잡을 수 있는 반등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탓점 고점도 똑같아요 고점 신호 파악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결국 올라가는 흐름에서 여기서 매도를 못하면요 내려와서 여기선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데 매도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꼬일 수 있는 게 이 매도 타점이고 이 매도 타점 잘 잡고 가지 않으면 큰 수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혼자 타점 잡고 타이밍 잡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많아서 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였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잡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이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번호로 010-4892-9671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세요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일단 지금 내일 매수 타점부터 우리 집중하자고요 내일 매수 타점 장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 만큼 좀 장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이후에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무조건 매도할 거예요 이후에 내려오고 나면 매수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의 기울기 저점과 고점 모두 활용해서 수익 안겨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조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유한양행이 지금 해낸 게 엄청나게 대당한 업적인 건 모두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올랐다라는 고점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랑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좀 실리콘2를 얘기하고 싶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실리콘2도 그렇고 실리콘2는 더 심하죠 만 원대부터 그냥 고점론이었는데 이게 5만 원이 넘어갔어요 엔비디아도 다른 상황 아닌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만큼 이미 날라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할 게 아니야 아직 날라가는 거 시작도 안 했어요 유한양행 그런 만큼 좀 집중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도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 발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식하면서 왜요?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 보려고 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좀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장 시작 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드리면서 또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종목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좀 호응이 좋아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밤새워 가면서 분석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업탐방도 가면서 준비한 종목들이에요 그런 만큼 목표가 5%, 10% 상승하는 거 가지고는 말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상한가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못해도 두 번, 세 번, 2연상, 3연상 정도 나오는 재료들로만 추려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주주님들한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도 하시고 종목도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라이브 했던 영상을 잘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자도 굉장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 하이트론처럼 큰 상승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의아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8시 11분이니까 시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구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9,300원 넘는다 무조건 매수하세요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더 밑으로 흘렀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넘어가면 상승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매집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상승 나올 거니까 이번에도 준비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종목 이름이 영풍정밀이거든요 영풍정밀이 자, 영풍정밀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하이트론 얘기 나왔길래 하이트론도 영상을 보여드리면 안큰 말 오늘칠 정도 안에 강한 상승 나올 겁니다 그 신호로 지금 강한 매집 신호 나와있고 저점 다치는 중인데 이거 정말 오늘자 안 잡으면 후회하실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죠? 8시 20분이네요 20분이면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 초반부터 일단 바닥 다진 거 확인했어요 이 구간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무조건 뇌수하세요 무조건 뇌수하면 큰 수익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하이트론이거든요 자, 보여드린대로 지금 9월 6일에도 9월 12일에도 지금 각각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트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6일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6일 이후에 지금 9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큰 수익 보시면서 주주님들 좋아하셨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영풍정밀 이 날짜였죠 10일날 아침에 추천드렸네요 사실 이거는 그 조금 전부터 추천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큰 상승 나오고 아직도 상승 중이죠 그런 만큼 매도타점 제가 잡아드리면서 좀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신데 이렇듯 정말 매일매일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탐방도 하고 준비했던 종목인 만큼 자신있게 좀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주식에서 제일 걱정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이 두 가지가 사실 메인 핵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라이브로 참여를 하면서 모자란 대응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아가시고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이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는지 내가 이거 담아서 수익 나올 수 있는지 확신한 종목들만 준비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라이브 참여하셔서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법은 간단해요 제 번호 010-4892-9671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선물이라고 보내주셔야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주식 오래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타점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런 만큼 좀 발빠른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이고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혹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좋은 수익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큰 수익 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 주시면 제가 라이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